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연지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고민들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 상담입니다. 021-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전화를 통해서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시장 조금 조정이 들어가는 듯 했는데 이제 조금 멈춰지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8%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간은 상승의 기운이 조금은 느껴지지 않나 싶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0.8% 밀리게 되면서 최근에 만들어졌던 테마주들, 급등주들이 밀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지수는요. 약간은 방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 올라가고 있다 생각해도 좋고 내려가고 있다 생각해도 무관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지수랑 별로 상관없는 시장이거든요. 최근에는 바닥 종목들이 전부 다 일제일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만들어지게 되고 개별 종목 테마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면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고 있는 시장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 요즘 시장 자체가 급등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급등락이 좀 많고 대형주들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수랑 이제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진 거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와 같은 초대형주를 잡고 계신다면 사실상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초대형주를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지수가 빠지는 건 나랑은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장세가 올 상반기죠. 한 4월, 3월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은 단순히 조정 들어갈 때 됐으니까 들어갔을 뿐인 거고 조금 일찍 일찍 들어갔다면 이제 올 상반기 1월부터 좋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리 주고 올라가나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나 그 자리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조정의 끝이 지금은 거의 보이는 듯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가 조정의 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요즘에 지정확정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지금 대만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좀 이렇게 불거져 오고 있는 상태에다가 이란 전쟁,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 있는 전쟁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가도 조금 조금씩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꼬물꼬물 거리는 것이 물가 상승을 다시 또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조금 힘든 시장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조정 들어갈 때 여러분들 종목이 많이 빠지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본다면요. 역시나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중동에 있어가지고 해운물류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관련주들이 좀 급등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최근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푹푹 빠지고 있는 그런 형태도 만들어지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올라오면 잘 팔고 내려와 있는 종목은 손절 안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는 거죠. 내려온 종목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요. 이번 주도 지난주죠. 지난 주말이죠. 어제 그제 제가 오프라인 강연 다녀왔을 때 수많은 오프라인 참여하셨던 강연에 오셨던 분들이 종목을 손절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종목 손절을 왜 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손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기다리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장세이기도 하고요. 내 종목이 지금 꼴비기 싫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30%, 40% 또는 많게는 50% 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손절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3%대에서 길게 아주 깊게는 한 10% 정도 내에서만 손절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이상은 손절이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어요. 매매 실패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손절이라든가 매도를 통해서 대응한다기보다는 사실 기다려가지고 수익을 내거나 또는 본전 근처 또는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시장이 있고 아닌 시장이 있거든요. 과거에 2021년부터 해서 떨어졌던 장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올라오지 않는 장세였다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기다리면 올라오는 장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저는 손절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고 오히려 급등 나와 있는 종목들도 안 팔고 가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난주 상담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지난주에 상담 마지막에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니까 주가가 올라와 있는 이 급등주를 다시 또 따라 붙는 분들이 많고 고가에 사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가 요즘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거 샀으면 내가 돈을 벌지 않았을까 생각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손절하고 올라온 종목으로 막 달아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굉장히 리스크 큰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물론 지금 많은 종목들이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매년 매일마다 급등주들은 있습니다. 그 급등주가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게 되고 나도 저렇게 저런 거 들고 있었으면 10% 20% 금방 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뭔가 좀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돈 욕심이 생기다 보니 조금 이렇게 경거방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지금은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 시장에 맞춰가지고 발맞춰가기 위해서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추가 매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추가 매수를 오히려 안 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종목이 이미 오래전에 몰려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거 이미 한물간 테마 완전히 올라올 일이 없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샀던 기업이니까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을 수 있는데요. 그거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 뭐 살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상담을 통해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고 다른 분들 상담을 보면서 종목 발굴을 간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싶다 생각이 든다면 일단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종목이 추가 매수했을 때 승산이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살펴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상담들, 그런 고민들을 제가 해결해 드릴 겁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고점에서 하기 전에도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이거 사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면 아마 크게 위험한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스페타시스 3만 4천원에 20%입니다. 3만 4천원에 20%요? 네, 네. 일단 이거 뭐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이거 워낙 고점에서 하셔가지고 사실 뭐 좋다라고 하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반도체, 우리 초록색 기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보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아이닉스 또는 해외의 많은 국가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수출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가 뭘까?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128억을 벌다가 1,100억을 버니까 많이 벌긴 많이 벌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급등 나오는 저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AI 관련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AI가 성장을 하게 되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고 엔비디아의 성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픽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야, 이거 수혜보겠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오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 그런 이슈들로 인해가지고 헐헐 날아가지고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43년 거의 넘게 40년 넘게 우리나라에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 40년 넘는 동안에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 나오니까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네,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 자꾸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예요. 그러니까 1억이 때문에 돈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벌면 좋은데 1억이 때문에 40년간 내도록 주식을 하면서 돈을 잃고 돈을 잃은 사람들이 자녀한테 주식하지 마라, 넌 주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 주식을 잘 안 하는 분위기, 젊은 사람들 주식을 좀 안 하는 분위기인데 사실은 주식을 해야 되는 거고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올라온 거 안 잡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올라왔을 때 버리다 보니까 사실 또 시세에 이렇게 놀아나는 형태밖에 되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가 놀이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기업의 가치니 기업의 전망이니 이런 거는 별로 분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차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 흐름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빨리빨리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해야 돼요. 순발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점이라고 할 만한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2만 6천 원, 2만 5천 원대인 것 같은데 저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요. 이 종목은 지금 계단식 하락처럼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는 번개 모양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2만 6천 원대 사실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셔야 되는데 저기서 손절하려면 한 20%대 손절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기까지 굳이 들고 갈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이야기라든가 AI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을 때 최근에 조금 이렇게 약간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는데 오늘 2만 7천 원, 5백 원 조금 양보해서 2만 7천, 5백 원 정도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굳이 저 밑에까지 내려갈 때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전 여기서 약간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덜 아플 때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중 줄이면 아프긴 아프거든요. 그래도 한 6%대, 17%대 손절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아플 텐데 그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매수가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니까 그건 내가 감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2만 7천, 한 5백 원대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비중을 줄여라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 3만 2천 원대 다시 가면서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3만 2천 원까지 가면 지난번에 팔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손실률도 적었잖아요, 3만 2천 원이면. 한 7%대 손실도 안 나는, 한 5%대 손절밖에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정리했으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두 번이나 놓치고, 세 번이나 놓치고, 네 번이나 놓치고, 다섯 번이나 놓치고 이렇게 여러 번 놓치다 보니까 일이 자꾸 커지니까 다음번에는 본전이 3만 2천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저기서는 한 절반 줄여버리시고 나머지로는 본전 올라오면 다 팔든지 아니면 저기서 전략 매도해가지고 마무리 짓든지 얘는 어쨌든 간에 장기로 가져갈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시청자님한테 불리한 자리라는 거면 명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덕전자요. 대덕전자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만 8,100원에 20%요. 2만 8,100원에 20%고요. 일단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먼저 고점에 했다가 한 번 추가 매수 했어요. 아, 추가 매수해서 이까지 낮추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잘 낮췄습니다. 매수가는 어쨌든 고점에서 한 번 했다가 이만큼 낮췄다는 것은 그래도 주가가 내려간 2만 2천 원대라든가 2만 1천 원대 여기서 했을 겁니다, 그죠? 작년 10월쯤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낮춘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여기 2만 9천 원 사가지고 최근에 낮춘 건가요? 아니요. 예전에 10%였다가 10% 한 번. 한 2만 1천 원대 하신 거예요? 2만 2천 원대? 아니요. 2만 4천 원대 했어요. 2만 4천 원대 했어요? 어쨌든 그때도 뭐든 간에 매수감을 낮췄다는 건 잘 아셨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 사후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대책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건데 추가 매수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일단 본조로만 팔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덕전자라는 자리가 만약에 지금 차트가 딱 보시면 보세요.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우하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내 본존이 오더라도 가져가도 돼요. 왜냐하면 바닥에서는 다시 올라갈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고 가면 유리한 경우들이 많은데 고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자리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확신이요.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던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건데 202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거의 뭐 한 재작년인 거잖아요, 그죠? 네. 재작년 영업이익이 2,30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88억을 벌던 회사가 2,300억이 됐다라는 것이 재작년에 발생된 일이니까 대덕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생전 모르던 내용일까요? 다 아는 내용일까요? 맞아요. 근데 내년에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대덕전자 투자한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 내용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200억 벌었다는 게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쩌라고 해요, 어쩌라고 2,200억 번 거 알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버는데 했더니 작년 영업이익이 270억입니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고 지금 줄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네요, 그죠? 네.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0억을 벌었던 시기보다 영업이익이 떨어졌고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영업이익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 대덕전자라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이것도 반도체 쪽을 만들고 있구나. 그런데 반도체 쪽이 지금 좋아질 기미가 있다. 반등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반등이 나올 거다. 좋아질 기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상황은 어떻다는 겁니까? 말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 이분이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그런데 감기가 걸려서 지금 감기가 걸려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차도가 있을 것 같으면 좋아질 기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완전히 다 나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힘든 상황에서 조금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까? 조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라는 말일까요? 아닌 상황이라는 말일까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이 힘든 상황이니까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지금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냥 좀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해요. 전혀 모르시고 계시구나. 반도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별로 반등 나올 기미도 별로 안 보이고 반등 나가려고 한다라는 뉴스만 많을 뿐이지 실제로 좋아지고 있지는 않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적자 안 하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 부품들, 장비 업종들 실적 두두두둑 떨어져가지고 적자 안 와가지고 완전히 회사가 망가지기 직전인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질 기미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시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생각이 들고 그 전에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가려면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실적보다. 그런데 알고 있는 실적이 2,200억이었는데 지금 실적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리즈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내 옛날에 젊을 때는 이때 참 이뻤지 않은 리즈 시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얘도 2022년에 참 좋았지였던 거예요. 그럼 저때 이후로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별로 올라갈 기미가 없이 여기서 고점만 들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장기로 들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빨리 본둠에 파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고점에서 매매하신 거니까. 이런 걸 빨리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이 기는 이유는 알려주고 싶어서 제발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공부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 더 들어가지고도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거 본돈 올라왔을 때 빠르게 비중을 절반 줄이시거나 한 3분의 2까지 줄이시는 것이 좋다. 3분의 2 정도는 매도해라.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나머지로는 지금 반도체 쪽이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수많은 투자자들이 회복될 줄 알고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매수세로 인해서 3만 원 내지 3만 천 원까지 일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그때가 탈출 기회다. 빨리 탈출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팬이에요. 저 엄청 좋아하는...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머큐리요. 네. 매수거람 비중이요. 6,200원에 30%요. 6,200원에 30%. 200원에 30%요. 네. 산 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는 않으셨네요. 네. 좀 됐어요. 한 몇 개월. 네. 그렇게 오랜 안 됐어요. 일단 이게 매수를 하셨을 때 뭐 실적이 나쁘거나 한 기업도 아니고 주가가 비싼 것도 아니고 주가가 내려왔을 때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지금 이게 비중이 30%면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머큐리라는 이 기업을 30% 비중을 실을 정도의 기업인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좀 많아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신가라는 저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하면 국내 3대 통신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3대 통신자라고 한다면 사업자라고 한다면 KT, LG, SK가 되겠죠. 그쪽을 대상으로 가정 내 단말 장비를 제조한다. 이 기업들이 집에다가 통신 장비를 팔구나라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세탑박스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아픔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통신용 광케이블을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데도 팔고 있고 깔고 있구나. 거기다가 5G 이런 쪽 와이파이라든가 5G 이런 쪽을 엮여있는 기업이 머큐리구나. 그래서 실적은 어떤데 그래도 많은 매출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은 작습니다만 어쨌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 5G라든가 통신 쪽이 앞으로 좋을 건가를 생각하면 이거 들고 가도 된다 안 들고 가도 된다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최근에 오늘 아침에 뉴스였던 것 같아요. 어제 뉴스인가 오늘 아침 뉴스인가 보니까 삼성전자가 6G 선도주자가 되겠다 하면서 6G에다가 거의 뭐 올인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6G 이야기가 나온다면 나온다는 것을 통신 관련 이야기들이 이런 대기업들이 앞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더 확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져가면 되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죽어 있어요. 뭐 큐리뿐만 아니라 IS테크라든지 뭐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RF, HIC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했던 5G 한때 이렇게 흥했던 기업들이 2018년, 19년에 흥했던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가 초전박살이 나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게는 90%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얘는 그나마 흑자가 나는 기업인데다가 5G 산업은 제가 방송에서 한 2년 동안, 3년 동안 이야기해드렸던 게 망한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5G 산업은 참 운을 잘못 만났다. 시대를 잘못 만났다. 다운로드 받던 시대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다 보니까 통신망이 그만큼 필요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깔긴 깔았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요금제를 통해가지고 얘들 이제 회수를 하기 위해서 SK라든가 LG라든가 KT가 5G 요금제를 사람들에게 쓰게끔 약간 이렇게 마케팅을 잘 써가지고 사람들이 5G 요금제를 쓰고 있는 건지 4G 요금제 써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5G는 사양 산업 잘 안 된 산업이지만 6G는 필요한 산업입니다. 6G는 반드시 와야 되는 산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사실 머큐리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조금 길게 보고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벌써 올해 들어서부터 작년에서부터 6G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6G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국책과제로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통신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만큼 저는 머큐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거기다 최근에 이제 제사이동통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봤을 때 최근에 요금틀거리는 게 제사이동통신 때문이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조금 더 들고 간다 하더라도 조금 고통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6G 이야기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고 있는 동안에 내 계좌를 보면 손실률 한 15%대에서 20%대 왔다 갔다 하는 이 손실률을 봐야 되긴 한데 수익으로 돌아서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고 들고 가시다가 7천원에서 8천원, 8천원 이상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 올라오면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매도하시면 되는 기업이에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갈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G 투자가 많이 활성되고 있으니까 그닥 걱정 없이 들고 가도 되는데 누구와 걱정하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걱정하고 있을까요? 더 높이 산 사람 더 높이 산 사람도 있지만 시승량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산 사람들만 걱정하고 있지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산업적으로 본다면 아무 문제 없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 말씀하셨던 게 더 비싸게 산 사람들이야 정말 힘들겠지만 시청자님은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들고 가기만 하면 된다. 들고 갈 줄 알면 수익 낼 수 있는데 못 들고 가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기업이 아마 머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멘토님 얘기하는 거 저는 완전 잘 지키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잘 지켜가지고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하고 금요일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는 출연 날짜를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네요. 월급 나오죠. 앞으로도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홀딩이요. 포스코 홀딩 쓰고요. 네 매수가는 57만 9천 원이고요. 비중은 2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실날 각오하셔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이 이렇게 이미 저질러진 거예요. 우리가 나쁘게 표현한다면 이미 절도 그러니까 물건을 훔친 상태에서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훔쳤으니까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야기가 그죠? 그런 거예요. 일단은 일단은 잘못된 매수가에 샀어요. 너무 비싸게 샀어요. 주식은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반대로 하면 당연히 손실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돈 벌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라는 거라고 한다며 돈을 벌기 싫으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반된 거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44만 아, 네. 44만 원.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네. 그러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긴 있죠.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뭘 낼 각오를 해라고요? 네, 손실하라고요. 네, 손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각오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낮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높은지 낮은지는 몰라요. 그냥 올라갈 가능성은 50%고 내려갈 가능성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뭔가를 한다. 내려갈 것 같으니까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올라가면 어떻게 할래? 내려가면 어떻게 할래라는 대응 전략을 짜놓고 우리는 대기 타고 있는 겁니다. 대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쪽은 올라갈 수 있을까? 내려갈 수 있을까라고만 따져본다면요.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들이에요. 전부 다. 왜냐하면 지금 2차전지 판매량 그러니까 2차전지라고 하면은 전기차 쪽이잖아요. 그죠?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지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수준인 거고 리튬 가격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스콜딩스도 과거에 리튬이라든가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지금보다 더 성장이 되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데 앞으로 지금보다 더 성장될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낮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계속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한다거나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산업이 성장한다는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그럼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이 시장 참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 지금 싼 것 같다 싶어서 사기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갈 거고요. 올라가는데 어 지금 비싼 것 같아 하면서 팔기 시작하면 또 주가가 내려갈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할지 어느 자리에서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할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지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주식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싸네 사야겠다 하면 내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여기서 내려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만 대응을 짜면 되는데 내려갈 때 만약에 40만 원까지 내려가거나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사실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아마 손실이 너무 커서 줄이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지 마시고 내려가게 된다 하더라도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뒤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손절하거나 비중 줄이거나 하는 것보다는 뒤에 반등해서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보고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기 내려가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라오기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50만 원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 얘가 돌파라고 해가지고 위로 한번 힘을 낼 텐데 그때 한 55, 45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려면 2차전지 쪽이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에코프로 반등 나오면 얘도 한 55만 원 이상 올라와서 55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본전 찾는다는 느낌보다는 탈출 기회가 생겼다. 손실을 많이 줄여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물론 55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 상황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 뒤일지 두 달 뒤일지 세 달 뒤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본다면 제가 거기서 더 간다 안 간다를 조금 더 판단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더 갈까 안 갈까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면 일단 54, 5만 원대를 목표로 잡고 거기쯤 왔을 때 판단이 조금 안 되고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팔아야 될까 말까 그런 고민이 되면 그때 전화 다시 주시는 게 맞는 거고 지금은 올라올 때는 54, 5만 원을 목표로 잡아라. 내려갈 때는 40만 원 무너지더라도 일단은 반등이 뒤에 나올 수 있으니까 손들하지 말고 일단 들고 가셔가지고 반등 때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고 추가 면에서는 비중이 이미 많아서 안 하시는 게 좋고 이 종목은 추가 면에서 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를 또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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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주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온라인으로 일단은 먼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 강연은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내일 시청을 해주시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 9시입니다. 오늘 오후 9시에 제가 문현진 주첨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오후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종목 상담은 이미 방송에서 많이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여러분들께 공부를 좀 가르쳐주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후 9시에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고점에 잡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왜 고점에 사는지부터 해서 하나하나 매주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공부방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GF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5,2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내가 지금 매수가에 탈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매수가 라는 생각을 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방송 상담을 하다 보면 매수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다 보니까 매수가에 약간 이렇게 고정관련처럼 약간 꽂혀있는, 꽂혀있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좀 풉시다. 거기 꽂히지 마시고 나옵시다. 뭐냐면 매수가는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탈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내 매수가는 평생 5,250원이니까 이기 종목이 5,250원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거를 매수가를 낮춰서 탈출할 수 있나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하죠.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와 있을 때 추가하면서 하면 매수가가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 3,500원에 시청자님이 15% 매수하셨는데 매수하셨던 금액만큼 30%까지 늘려가지고 15%를 더 사셔서 30%까지 늘린다면 매수가가 아마 4,000원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4,000원까지 내려간 매수가는 최근에도 도달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탈출 금방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가가 5,250원은 난 평생 저기 살 겁니다. 라고 하면 저기까지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건데 추가 매수에서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기업이 돈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가 있고 돈은 계속 잘 벌고 있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앞으로 3,500원 이하로 빠진다면 추가 매수 저는 30%까지 늘리라고 전략을 드려보고 싶고요. 매수가를 낮춘 상태에서 탈출한다면 4,500원까지 올라가면 수익 내고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탈출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탈출, 앞으로 매수가 라는 그런 관점이 앞으로 없다면 충분히 매매를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3,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올라오면 4,500원대에서 매도하신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신다면 5,250원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결론을 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동양생명입니다. 4,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비중을 더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바로 앞에 전저점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추가 매수 하려고 한다면 전저점에 가깝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샀는데요. 사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 할까요? 라고 하는데 추가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한다고 매수가가 낮아질 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가를 낮춘다고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이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에서는 다시 쌍방만들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3,5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 3,5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할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가? 라고 하면 지금 보험사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사람들,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궁핍해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물가까지 높다 보니까 내야 될 돈은 많은데 내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나갈 돈들이 많은데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보험 납입금이 잘 안 들어가고 있고요. 보험 납입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해지해버리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해지 환급금이 지금 역대 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지금 의외로 고통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험사들도 한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할까 하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것들도 지금 거의 다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 분기마다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샀다고 한데 3,5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할 메리트가 있나 하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왜 더 들어가려고 하는지 전 잘 공감이 안 되고요. 오히려 저점이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낫지 않나 4,250원이 무너진다면 손절하고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장기 투자하신다면 차라리 다른 거 장기 투자했을 때보다 돈을 더 못 벌 겁니다. 차라리 아까 BGF 장기 투자하는 게 낫지 돈 잘 버는데 주가 안 간 기업을 하는 게 낫지 돈 못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을 하면 더 못 가니까 더 안 좋아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거는 투자 메리트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 뺏길 것 같으니 그냥 비중 더 들어가가 가고자 하는 그 생각을 접자 4,250원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반등 나가면 4,700원쯤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 챙기고 나가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을 매수하셨고요. 3,700원에 비중이 17%다라고 하셨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 가지 바로 잡아드릴게요. 앞으로 TV에서 전망 같은 거 안 궁금해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전망을 아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기업의 지금 대표가 누군가 봤더니 최종석님입니다. 지금 대표자가 이렇게 재무제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최종석님인데 이 최종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어봐도 모를 겁니다. 이 기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를 겁니다. 앞으로 잘 되게끔 제가 해야지요. 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맞아요.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우리가 내일도 모르는데 무슨 전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모르는 내용을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해봤자 그것도 웃긴 거고 그걸 아는 척하는 사람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이 뭐하고 있는 기업인가 하면 레미콘 제조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건설업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텐데 건설업황은 딱히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건설에만 얘가 팔고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겠죠. 도로를 깐다거나 인프라 구축한다거나 이런 쪽에도 엮여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엮여 있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은 꾸준히 돈은 벌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업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쪽들 도로 인프라 쪽으로 본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고 사우디 이야기 나올 때도 역시나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전망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시청자님의 미래는 그렇게까지 어둡진 않겠다. 왜냐? 매수가가 낮아서 밝은 편인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테마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고 유진기업 같은 경우가 테마주로서도 많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떠나서 시청자님은 수익을 내는데 어렵진 않겠다. 매수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점을 잡으면 참 좋은데 더 밀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비중도 적기 때문에 17%면 저는 이렇게 돈 잘 버는 기업이 주가 내려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오히려 더 사라 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2,500원대라든가 2,600원대까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시청자님은 전망이 밝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샀을 때 전망이 밝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비싸게 샀으면 전망이 어둡겠죠. 근데 싸게 사셨고 비중도 적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충분히 내 전망을 밝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전망을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실력이 있어서 전망이 밝은지 내 자리가 전망이 밝은 자리인지를 체크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점수로 따진다면 80점 이상을 드리고 싶네요. 가지고만 가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가져갔을 때 이 종목은 4,500원에서 5,000원까지 튀어오르는 힘은 있기 때문에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을 때 2,5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해버린다면 오히려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가져가시면서 힘을 내셔서 대응하시고 수익을 내서 나오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심텍 홀딩스입니다. 심텍 홀딩스를 3,770원에 매수를 하셨고 추가 매수 가능 여부와 매수가 탈출이 가능한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방금 말씀드렸죠? 매수가는 의미가 없다고요? 추가 매수에서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심텍 홀딩스라고 하는 이 기업을 추가 매수를 하고 싶나요? 재무제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2022년에 3천억 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매 분기마다 400억, 400억, 200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습니까? 어때요? 지금 유튜브에 계시죠? 페가수스님. 채팅 적으실 수 있으면 제가 지금 채팅은 못 보고 있지만 하고 싶은지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고 싶은가? 저는 그닥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 보고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 확대해 드릴게요. 하고 싶나요?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때요? 자, 이 숫자를 보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거 추가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저라면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추가 매수하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 내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도 심텍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주가가 테마성으로 개수력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가전은 가보자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것도 이제 반도체 제조업 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왔고 만약 3천 원 여기에서 3천 원에서 3,100 원 자리에서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이 자리에서 머문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그럼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 자리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에서 슈팅을 나올 때 좀 대응을 하면 좋으니까요.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오늘은 양복 나왔지만요. 여기서 밑으로 더 밀려 내려가더라도 할 말 없는 자리예요. 저기 2,800원이라든가 2,600원까지 내려가도 뭐 지극히 정상적인 자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내려갈 때까지 전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만약에 이 종목은 제가 조건을 걸겠습니다. 2,600원까지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고요. 3,000원대 유지가 된다면 2주 정도 유지가 됐을 때 1주 내지 2주 정도 유지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그때까지는 추가 매수 안 되고 혹여나 추가 매수 안 했는데간 슈팅 나오면 빨리 탈출한 게 맞습니다. 3,400원에서 500원대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고요. 반도체 분위기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올라올 겁니다. 그때마다 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R 47만 원에 30%입니다. 47만 원에 30%요? 삼성 SDR는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41만 원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42만 원, 41만 원 이거 지지가 이탈되면 들고 계시는 분들 손절하셔야 될 겁니다. 저점 깨지기 때문에 손절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라고 설명했던 자리인데요. 지금 그거 깨고 있는데 이거 들고 가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샀던 가격 대비해서 손실이 크니까요. 그런데 내 손실이랑 상관없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비중을 줄이고 손절해야 했던 자리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늦었으니까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릅니다. 저는 지금도 비중 줄여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손실 난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상한 자리 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가지고 수익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아니고 산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려면 여기서 저점에 가깝게 42만 원에 가깝게 샀다가 무너질 때 손실을 조금 덜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저점이 42만 원대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얘를 내가 43만 원 사면 손절한 2, 3% 할 수 있겠구나. 43만 원에 사가지고 매매하는 게 맞는데 47만 원 샀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지금 벌써 손실이 15%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 남들 손들여야 되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는 비중 줄이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30% 비중이 있다면 사실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이미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거 어떨까? 지금이라도 줄이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 지금 줄이기가 조금 억울하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약간 반등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이번 주까지 지켜보고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이 종목이 살짝 올라가면서 40만 3, 4만 원대까지 복구가 될 수 있거든요. 복구된다 해가지고 막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고 비중 줄여야 되는 건 여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 손절하기 너무 아프다 하신다면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언저리까지만 들고 하시다가 반등 나오면 43만 원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만에 하나 이게 더 내려가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반등 나올 때 내가 지금 손절하기 너무 아파서 하기 싫었던 거니까 더 내려가더라도 다음 반등 때 손절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요. 더 내려가면 그냥 이 종목 그냥 냅두면 알아서 올라오겠지 생각하고 계시다가 올라오면 그때 반등 폭을 보고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비중 줄이고 손절하는 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때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최우선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롯데에너지 4만 2,500원에 30%거든요. 옆에 다른 목소리가 들리네요. 네, 지난번에 4만 6,700원에 20% 매도 했거든요. 네, 네, 잘했네요. 지금 저기 조금 추가 매수 해도 되나요? 아니요. 네, 일단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매도를 지난번에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롯데에너지 머틸리얼즈라고 하는 이 기업이 앞으로 좋을까라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 많이 드리고 있어요. 실적도 실제로 안 좋아지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런 석유화학이라든가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을 것인가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소재부품, 건설부문 이런 쪽, 리튬의 2차전지, 에너지, 석유 쪽 이런 쪽 다 안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중국 소비도 둔화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소비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기초원자재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업들 파는, 이런 걸 파는 기업들의 매출이 별로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덜하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올라온 건 단순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등을 보면 주가 올라갔는데요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사실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올라온 거 보면서 올라가는데요 하는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는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반등으로 높으면 5만 원대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팔고 이런 기업은 안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매도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고요. 밑으로 빠져있을 때 추가하면서 하겠다는 것은 또 이렇게 안 좋은 걸 또 더 사겠다는 거기 때문에 말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번에 또 반등으로 올라올 테니까 그 다음번 올라올 때 잘 정리하셔서 종목을 빨리 없애서 다른 종목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TYM TYM이고요. 네, 6,11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한 2년 넘었죠. 2년 넘었어요? 네. 6,110원인데 2년이 넘었다고요? 네네. 수익이 났었는데 안 파신 거예요? 아, 좀 매수가는 9,600원이었죠. 아, 9,600원인데 2년 동안 가져가다가 지금 매수가를 이만큼 낮춘 거예요? 네네. 그럼 지금은 사실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가 낮아지게 되면 그거는 일단은 매수가를 낮춘 정도의 역할을 다 한 거고 충분히 매수가를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본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가한테 전화하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대망상을 깨야 돼요. 환상을 깨야 돼요. 저도 이거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이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방송에서 강조하지만 이걸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어떻게 압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죠. 그런데 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상담을 합니까?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고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건지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올라갈 걸 제가 알겠습니다 했으면 차라리 무당을 했겠죠, 그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갖춰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추가 매수로 해가지고 매수가 내려왔을 때 지금은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를 모르는데 지금 기회가 생긴 걸 잡을 수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전화가 끊겼나요? 대답을 하기 싫나요? 여보세요? 네. 네. 어쨌든 대답을 하기 싫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이걸 대화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화 없이 그냥 진행할게요. 그냥 매도하세요. 여기서 지금 전략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6,700원, 7,000원까지 올라가면 저는 답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굳이 물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5,800원 무너지면 손절하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휠라 올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 올딩스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4만 1,2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휠라 올딩스는 제가 전에도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쇼핑 관련 주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적이 그런 대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라든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작년에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어디냐면은 작년, 재작년 여기 막 내려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은 팔아라 팔아라 이야기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굳이 이렇게 4만 1,000원에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직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약간 우리가 원형 그릇이라고 합니다. 원형 바닥이라고도 보통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원형 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이 움직임이 이어진다면은 얘가 위쪽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고점이 한 4만 2, 300원 되거든요. 이거 뚫으면은 조금 더 시세를 내면서 아마 시청자리 매수가 혹은 그 이상 한 4만 7, 8천원까지 갑자기 일시적인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를 뚫지 못한다면은 이 자리가 차트가 안 좋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요. 아래쪽으로 무너지게 되면 장대음복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기업의 악재 유무 상관없이 장대음복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또 물리기 때문에 또 고통받기 때문에 저는 아래쪽에 손절 라인을 잡아서 대응하는 게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산만한 7,500원 자리라든가 이 자리가 지금 저점이 무너지면 손절하기 딱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비중 줄이시거나 그냥 아예 손절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쇼핑 관련두라든가 휠라인하는 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희망이 좀 있는 것 같다. 지금 적자가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3만 원대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요. 굳이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눈에 보이듯이 회사 실적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굳이 이걸 장기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안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손절을 짧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하는 것이 오히려 짧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7천 5백 원이 무너지면 손절하라.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게 되면 4만 원 뚫었을 때 일시적으로 올라온다면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 지어라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상담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요즘에 또 2차전지라든가 급등주라든가 곧쯤에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아까 제가 상담할 때 말씀드렸죠. 저점에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올 텐데 그게 내 본전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데 도달되는 분들 상당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상담 많이 신청하시고 많이 상담 받으시고요. 오늘 오후 9시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드릴 겁니다.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와 조언들을 제가 아낌없이 드릴 거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시간 9시에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면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